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장의 신흥국들 통화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이머징 마켓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진국을 포함해서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두 빠졌습니다. 선진국은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른 것에 대한 조정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들은 최근에 박스권에 있거나 아니면 거의 신저가 수준에 있던 증시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금융시장의 반응과 함께 그것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국내 최근에 외국인 투자 관점들을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통화 가치의 급락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축소됐을 때 예상됐던 정도의 반응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정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흐름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별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차별화는 시간이 가면 나타나는 것이고요. 초반에는 동반해서 모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겠죠. 그래서 어저께 기재부 차관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이런 대응을 할 것이라고 휴일에 얘기를 한 것이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개념보다는 정부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과 이머징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모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빨간색으로 운봉을 표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 2%에서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실제로 보시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의 움직임이 더 가파랐다고 봐야 되는데 거래도 증가하면서 이틀간의 급락이 나타난 양상이었죠. 최근의 저점을 모두 붕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 처음에 작년 여름이었죠. 버네키가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나타났던 시장의 변동성을 그대로 키우는 게 아니냐 그런 노력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차트가 있었다면 아르헨티나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없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위기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두 개입니다. 터키와 함께 브라질인데요. 이들 국가가 경상적자가 심하고 또 통화가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 16%의 폭락. 거의 뭐 이제 국가 부도 사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미 쪽의 전반적인 상황이 다른 국가들로도 좀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브라질은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다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융시장의 영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르헨티나와 굉장히 연관이 높은 경제, 선진 경제 중에 하나가 스페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남아메리카의 전체 대륙에서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는 스페인의 과거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공용어가 스페인어고요. 에스파니어린. 네, 그렇죠. 그런 문화권에 빠져 있고 또 실제로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모든 국가도 빠졌습니다만 스페인도 4%가 넘게 폭락하는 등 남미 쪽에 만약에 좀 큰 상황이 불거질 경우에는 그나마 회복세로 가고 있던 스페인 금융권의 타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환율 시장에서의 특징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한 뉴스인데 N화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105엔대에서 움직이던 것이 104엔대, 어제는 102엔대까지 급속도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의 좀 안정된 분위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된 분위기였다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이슈였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상 N화는 안전자산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N화의 이런 강세가 장기적으로는 납법과대인 자동차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방향에서는 N화를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입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결정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틀 앞두고 있고요. 이제 현지 시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FOMC 회의가 결정이 될 텐데 시장 예상대로 100억 달러가 추가 축소될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신흥국들의 위기감이 너무 커진다면 글로벌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흔들렸던 것처럼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대해서 좀 의견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일러 증시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꾸준하게 얘기했던 것이 테일러 증시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양수로 돌아서게 되면 정책을 줄여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기본의 경제학자들 시각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 몇 개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락한다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 시장의 하락이 제한적이라면 이머징 마켓 몇 개 정도 폭락하는 것 가지고 미국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계속 아니라고 하겠죠. 선진국 증식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의를 보시면 이렇게 양적 완화 축소를 예상한 글로벌 자금들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월부터 나타난 상황인데요. 꾸준하게 선진국만 사는 모습.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강력하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격차는 아직까지도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트렌드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미국보다 유럽 쪽으로 돈 6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1억 불이 들어간다면 유럽 쪽으로는 6억 불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경제 집회상으로 봤을 때 서프라이즈 지수가 계속 유럽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꺾여 내려왔고 미국도 꺾이고 있고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꺾이고 있는 구간에서 유럽만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은 그대로 펀더멘탈을 따라서 유럽 쪽으로만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 상으로 봤을 때 한국이나 이런 국가가 다른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도 많이 갖고 있고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 내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으로만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 수익률 차별,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는 좀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위험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정말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원화가 급격한 약세로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원화의 약세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화는 또 소폭 강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도의 금액은 크지 않죠. 그런 가운데 대차 잔고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빌려서 파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관점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차 잔고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배분액이 주간 단위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글로벌 펀드에서 한국을 사는 강도는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선택은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선호는 아니고요. 국내에 있는 움직임들의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최근에 업종별로 대차 잔고 증감을 보시면 지난주에 화학업종과 함께 서비스, 전기전자, 철강금속, 은행업종에 대한 대차 잔고가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운수장비나 의약품 업종 쪽에서는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대차 잔고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공매도 양도 보시면 지난주에는 은행, 통신, 운수창고, 기계업종 같은 것들이 비교적 많이 공매도가 나왔고요. 지난주에 또 기계업종이 가장 많은 공매도 양을 보여주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운수장비 쪽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약간의 공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하향에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에도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흐름은 우리 시장 내에서는 이렇게 업종별로 실적 약화되거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업종 쪽에 굉장히 하락 압력을 집어넣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코스피의 기업이 컨센서스인데요. 삼성전자, 대림산업,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차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영업이 컨센서스도 점점 하향되고 있는 후면입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점점 더 종목을 축소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은 작년 4분기 이후부터 터널아운드가 나타날 만한 종목들로 최대한 종목을 압축해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돌아설 때 낙복과 대주들이 가장 빠르게 오르겠죠. 외국인들이 대차전고를 늘려놨던 것들을 공매도를 했고 공매도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4분기 이후 실적이 터널아운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BS나 제1기획,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강원랜드 같은 이런 종목권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위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이후에 터널아운드 가능한 종목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신흥국 통화 위기를 통해서 시작은 거기였지만 이제 결론은 SBS와 제1기획, 그리고 CJ대한통운과 CJ제일제당, 강원랜드까지 왔습니다. 오늘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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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